어? 어? 그거 알아? 나 초등학생 때 이렇게 원을 만들어 뭔지 알지를 손으로 만들어 그리고 어떤 친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해봐 여기를 열 번 돌려 열 번 돌리고 열 번 돌린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손을 넣는데 밑에서 차가운 바람이 오면은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 어떻게 해줄게 하나, 둘, 셋 아 무서워 여기 반에서 안 하면 안 돼? 왜? 아니야 그건 반하면 상관이 없어 자기한테 이렇게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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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오 잠깐 오지마 오지마 하지마 나 초등학생 때 나 초등학생 때에는 거 믿었잖아? 지금 해보니까 나 이게 왜 차가운지 알겠어? 이렇게 하면은 아 맞아 여기가 차가운다니까 아니 아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은 뜨거워지잖아 마사츠 음 마찰 때문에? 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에어컨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차가운 거야 그냥 에어컨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차가운 거야 아니야 나 이제 알아 해 봐 너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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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덩, 영응 이것도 bound 따로 텐데 ЙOO 1 1 1 생 냥 나 성 여성 영 영 영 영 빠르다는데? 너 희력스 나이 되게 좋은가 봐 1 2 1 3 4 이거 많이 보이는데 근데 차가우면 우리가 희력스도 찬거 희력스도 찬거 1 또 assessments 야 난 errado 했는데 착화야 귀신 자극 아 네가 망치less 진짜로 그래서 나 귀신 잘 눌리꼬 utt... 부부야